인생 대통령, 약속 대통령, 대통합 대통령,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.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고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해롭기만 합니다.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.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.